여러분 요새 제가 등산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. 나이 먹으니까 운동하고 식단을 해도요. 몸매관리가 어렵더라고요. 체지방만 집중해서 골라 빼주는 건기식의 도움을 받는 건 어떨까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. 드디어 여름이 절정을 향해서 치닫고 있네요. 다들 바닷가 놀러갈 계획 세우셨나요? 수영복 입을 일이 또 많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잇살이 사실 붓기 시작하면서 몸매가 아랫배도 좀 잡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체지방만 골라서 쏙쏙 뺄 수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는 건기식이 있어서 도움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됐어요. 저는 이 제품으로 실제 매일같이 하루 한 법씩 챙겨 먹으면서 도움을 받았거든요. 일단 이 제품은요. 워너비스타인 고현정님께서 실제로 이 제품을 드시고 다이어트를 하셨다고 하고요. 솔비님도 2, 3개월 동안 꾸준히 이 제품을 먹으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하시길래 더 믿음이 가는 거예요. 고현정, 솔비님의 다이어트 방법 고대로 저도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. 물론 식이요법 운동도 저는 병행을 했어요. 여러분 결국에는요. 체지방에 집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겠죠. 몸매가 줄었다고 해서 꼭 체지방이 준다. 이건 아니잖아요. 근육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. 자, 이 뒷면에요. 영양성분, 기능성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해국 추출물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어요. 바로 건강기능식품, 기능성 원료로서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관련해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지방 집중 케어가 가능한 거 아닐까요? 슬림웨이 다이어트에는 해국 추출물뿐만 아니라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인 히알루론산, 장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, 셀렌, 비타민C, 나이아진, 판도텐산, 비오팅 등 비타민 B군도 가득 들어있고요. 그만큼 다이어트하면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도 보충할 수 있겠죠. 여러분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계 숫자가 아니라 체지방을 집중해서 빼는 게 중요하거든요. 요즘은 눈바디가 중요하니까요. 체중보다는 WHR에 더 집중해야 돼요. WHR은 헌의 둘레, 엉덩이 둘레의 비율이거든요. 이게 들어가야 라인이 잡히고 눈바디가 이뻐 보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적당히 잘 챙겨 먹으면서 하루 한 포 슬림웨이 다이어트를 먹었어요. 휴대하기 편하고 먹기 좋게 낱개로 포장되어 있고요. 내용물은 이렇게 캡슐 하나랑 정제 두 개가 있거든요. 목넘김도 편하고 먹기 편하더라고요. 안전성이 확보된 100% 국내산 식물성 원료로 만들었고요. 각종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어서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. 그냥 아주 간편하게 하루에 한 번 한 포를 물과 함께 먹으면 되니까 정말 편리한 다이어트 방법 아닐까요? 히알로우산 성분까지 들어서 피부 보습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게 아주 마음에 드네요. 일단 목넘김도 편하고요. 역한 마시는 냄새 없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요. 꾸준히 먹었더니 저도 뭔가 눈바디에 변화가 생겨서요. 정말 만족스럽고요. 여러분도 한 번 드셔보시라고 강력히 추천드릴게요. 제가 구매 링크는 아래쪽에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. 아래쪽에 남검은 반대에 남겨두신 팀 하긴 grant으로 물 24분을 활용해서 설치면 그쪽에 발 progressive 밀키에서 네가 더 창배되었어요. 조금은viol기 일 때요. 12분을 가장 좋아하세요. 감사합니다.